나 이제 자네를 필승이라고 부를게. 이제 내 아들이 됐는데 편하게 불러도 되지. 네, 회장님. 편하게 부르십시오. 자네도 앞으로 날 아버지처럼 편하게 대해줘.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마리 엄마한테는 비밀인데 난 사실 아들이 갖고 싶었어. 그런데 이렇게 듬직하고 멋진 아들이 생기다니 내가 너무 감격스럽고 기분이 좋아.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.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언제 한 번 박도라 양이랑 같이 식사 한 번 하지. 네, 알겠습니다. 제가 조만간에 자리 한 번 마련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, 회장님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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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참아셨어요. 아유, 왜들 그래요, 진짜. 감독님, 아니 대표님. 다시 출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대표님 이번 달에도 출근 안 하시면 저 다른 데 가려고 했어요. 그동안 다들 고생 많았어요. 우리 오늘부터 다시 파이팅해 봅시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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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띠 소리 이후 음성 사상으로 연결되고. 너랑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지? 문자 확인도 안 하고.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겠지? 어, 그래, 도식아. 형. 형. 우리 돌아가. 돌아가. 도식아, 무슨 일인데 그래? 똑바로 말해. 돌아가 뭐. 돌아가 사고가 났어요. 돌아가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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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고.